19절 갑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간단한 게 아니라 그게 또 하나의 엄청난 이벤트죠. 그걸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영혼육이 이미 온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죄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든 죄를 못 박는다. 이미 죄를 극복하셨지만 상징하는 게 예수님은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혼의 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혼과 관련된 게 있고 영과 관련된 게 있어요. 우리 성령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게 막는 죄가 있죠. 원죄. 원죄도 못 박아야 되고요. 또 이 혼이 거룩해지는 걸 혼이 성령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막는 이 자범죄가 있어요. 본죄라고 하는 스스로 짓는 죄. 이 두 가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다시 어떻게 됐죠? 육의 부활. 영혼육이 온전함을 십자가 사건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통해 영혼육이 온전한 인간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영혼육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이 개척됐다는 선포가 십자가 사건이고 오순절 사건은 뭐예요?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똑같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 살게 되죠.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원죄가 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현존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원죄를 못 박는 거예요. 물론 자범죄인 본죄는 아직 못 박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화는 또 닦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칭의를 이룰 때 십자가에 자신의 원죄를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의 영생의 보증을 받게 돼요. 왜?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육도 영생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에너지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성화, 영화로 나아간다는 보증이 되잖아요. 오순절 사건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칭의, 성령의 현존에 안주하는 제자들이 출연했다. 이거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혼 육이 온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영혼 육이 온전해지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인류는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이 또 다르겠습니다만 누구나 천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천국이 확장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고님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나 이거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고 그대들은 나를 다시 볼 것이니 이거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성령의 세례받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현존 안에 안주하는 존재가 되면 다시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4번 보세요.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 안에서 성자와 연합함을 말한다. 14번은요. 지금 그 얘기는요. 다시 나를 본다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돼서 이제 성자와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이니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진리와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두 산 영이 돼요. 죽은 영. 성령을 모르고 사는 존재들은 죽은 영 상태죠. 모두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돼요. 한 성령 안에서 성자와 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셔야죠. 그리스도처럼. 그날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애고가 성령 안에 그대들이 또 내 안에 또 이제 여기는 영과 혼육의 관계라면 이거는 영혼육을 지닌 인간들 간의 관계예요. 불완전한 성령의 구현자인 성도들이 온전한 성령의 구현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또 내가 그대들 안에 있는 것을 그대들이 알 것이다.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도가 하나가 됨을 체험할 것이다. 나의 개명을 지키는 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 개명 얘기를 또 해요. 결국은 성령의 진리, 성령의 평안을 안다면 뭐까지 해야 돼요? 성령의 사업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개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라는 성령의 사업을 하는 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 성령이 그 사람 내면에서 역사를 하실 거다. 좋은 역사를 하실 거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또 성자도 그를 도와줄 것이다. 성부가 성도 안에서 직접 역사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도 도와주고 은총을 나눠주면 이게 지금 재림을 기다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미 재림이잖아요. 오순절 이후, 사실 오순절 전부터도 가능했겠지만 오순절 이후는 이 땅에 천국이 선포된 거예요. 그랜드 오픈된 거예요. 이 이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통해서. 이게 잘 되어왔는지는 의문이죠. 2000년간. 2000년간 천국이 얼마나 확장됐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국 PC방은 확장됐는데 얼마나 천국 안에서 플레이하는 그런 플레이어들. 그 게임의 유저들은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게임 단계, 레벨이 칭의 단계도 있고 성화 단계도 있고 영화 단계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추수꾼이라고 했던 진짜 이 땅, 자기도 천국에 살면서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을 천국으로 끌고 갈 수학대를 맞이한 다른 성숙한 영혼들을 수학해서 추수를 돕는 수학하고 추수하는 걸 돕는 추수꾼들이 돼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되는지. 자칭 추수꾼들은 많습니다. 타장마당을 하고 지랄을, 아니 지랄들을 하죠. 이게 과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추수꾼, 진정한 성도가 맞는지 고민해 봐야죠. 계속 계명 얘기, 사랑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아주 사랑꾼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거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랑 얘기를 계속 하시죠. 가룟인 유다가 아닌 유다, 다른 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배신자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말하길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신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나의 말이, 나의 계명이에요. 나의 진리,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한다고 할 때 그냥 간구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 이야기에 다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간구해야 되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은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해주라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사랑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가 사랑해서 성령을 쏴주겠죠. 불교에서 선정만 잘해도 안 되고 선정, 지혜, 계율의 실천, 명상과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명상과 말씀 공부와 실천이 어우러져야 견성하듯이 지금 기독교도 기도, 명상에 해당되는 기도 올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실천에 옮기면서 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실천에 옮기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실하게 기도할 때 뭐가 와요? 성령이 온다. 불교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견성한다는 소리랑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급박화 나중에도 원만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 안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해봤자 꽝일 거야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인데 이미.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무시하는 순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논리도 여기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나의 말이야 결국 뭐죠? 예수님의 나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의 말은요. 예수님의 혼이 하는 말이에요.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령의 진리에서. 성령의 뜻이 사랑하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나의 말은요. 그대로 가로열고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말, 아버지의 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말을 지킬 건데 그건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거죠. 사실은. 그리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좋아하죠. 아버지가 좋아하죠. 왜? 아버지의 말을 지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와 나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무섭죠? 여러분 그냥 찾아오십니다. 성부, 성자가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체에서 함께 할 것이다. 외롭지 않으시겠죠? 우리 집에 아버지 와 계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언제부터 가능하냐? 오순절 이후에는 확실히 가능해진다. 이게 그랜드 오픈 선언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은 성령 가고 성부 가고 성자 가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이 진짜 친절하게 설명돼 있어요. 지금 이거 너무 자세히 잘 쓰여져 있잖아요. 생생하잖아요. 이 대화에 분명히 원이 있겠죠.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 녹치는 당시 못하지만 적어놓은 게 있었겠죠.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그걸 적어놓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전해오겠죠. 그런데 너무 생생합니다. 이야기가. 16번 각주 볼까요? 아버지의 영인 성령 I.M.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의 현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일 즉 아버지의 일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성부성자가 임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됐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이 듣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다. 아버지 말이다. 지금 예수님의 논리를 거의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머릿속이 읽히시면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머릿속이 선명하게 지금 내 머릿속에서 재현된다면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됨이. 우리가 친구가 되고 소통을 하려면 머릿속이 읽혀야 돼요. 지금 무슨 말 하실지가 막 보여야 돼요. 아 이 얘기 하시겠구나. 이렇게 경전을 봐야 됩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면서 읽고 계시면 완전 불통이고요. 이 얘기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겠군. 이런 느낌까지 와야 돼요. 결이 보여야 돼요. 내가 아직 그대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대들에게 이 말을 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의 신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선물을 받아요? 택배 왔습니다 하면 지금 보내니 그리스도 사실 아버지가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옵니다. 주문은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 선물은 누가 받아요? 성도 물건 싸서 보내준 사람은 포장해 주신 분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선물 누가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메이드 인 성부 아 성부가 만드셨구나 성부 거 성부 영이 나한테 다이렉트로 옵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성부한테서 선물이 옵니다. 성령이라는 아버지의 영이 선물로 와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같이 성부가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부가 아니 성령이 성부가 보세요. 성부가 원하시는 거 이렇게 어떻게 살으라는 거 그 진리 성부 안에 성부의 그 생명 에너지 이 모든 걸 다 누가 줘요? 성령이 나한테 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 속사정은 성령이 알아요. 아버지 속사정은 성령이 다 알아요. 예수님 속사정은 성령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한 말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다 이해되게 누가 해줘요? 성령이. 그대들 영혼에 임한 성령이 해줄 것이다. 17번 각주 성령 진리의 영이 전해주시는 사랑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요. 사실은 아버지의 진리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자 진리 얘기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평안 얘기가 나와요. 내가 세상에 나의 평안 사실은 성령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남겨놓고 가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시공을 초월하여 현존하는 성령이 주는 평안은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안이죠. 이건 어떤 조건 어떤 욕망이 성취됐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평안이죠. 시공을 초월한 평안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천국이 뭐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이게 사도바울의 주장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시면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 즉 평안이 옵니다. 기쁨과 평화가 오고 그 평안도 이미 천국이에요. 성령 만나서 평안 누리면 천국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현존에 안주하신 분은요. 무조건 천국에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만 얻어도 천국 영주권자는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이미 얻었잖아요. 성령이 주는 평안 평안 한마디로 즉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고요. 사도바울 주장에 의하면. 그다음 성령의 정의로움 뭘까요? 성령의 진리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선명히 알고 실천하는 게 정의로움 아닙니까? 사실은 정의로움이란 건 진리의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이란 건 뭘까요? 그건 성령의 진리에 안주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화를 말해요. 칭의 성화가 이미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사도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이자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면 욕망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안은요. 그냥 성령은 평안 덩어리예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접속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조건의 성취 욕망의 성취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욕망이 좌절되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은 근심해도 되고 두려워해도 돼요. 성령과 하나가 되면 평안이 그 근심 두려움을 녹여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혼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할 수 있지만 성령에서 오는 평안이 우리 마음 전체에서 비중이 더 커지면 중화가 되겠죠. 오히려 평안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불안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평안이 주는 그런 평화로움과 기쁨의 마음 속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게 더 해계모니를 장악하냐 이런 싸움은 계속 있을 겁니다. 다만 성령이 주는 평안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으면 51%가 넘어가면 근심 두려움 있어도 걱정 없다. 그대들이 내가 갔다가 그대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걸 들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 간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는 아버지 왕국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 하늘나라가 저기 우리가 아는 구름 위에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죠. 아버지의 뜻이 구현된 영적인 왕국으로 간다. 그리고 앞으로 지상에서도 그런 영적인 왕국이 구현되게 만들겠다. 이게 지상천국. 당장은 지상천국이 아직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순절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도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 분 지금 지상에서 천국을 선포하신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오픈이지만 내가 가서 제대로 된 정식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러 일단 가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일단은 하늘의 아버지 왕국으로 가야죠. 내가 아버지 왕국으로 가는 걸 기뻐해라.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더 크신 성부와 제자인 성도 사이를 중재하러 가니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일이다. 내가 가서 오순절 이벤트 준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방편일 수 있죠. 아무튼 제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달래줍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된다니까 내가 안 가고 있으면 그대들이 나의 보세요. 이게 장단이 있어요. 성령을 혼과 육으로 드러내 보인 위대한 인자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의 육신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물어서 하면 된다. 스스로의 성령에서 답을 얻지 않고 예수님의 거죽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논리예요. 논리 자체가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성령이 제대로 보내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눈에 안 띄워야 너네들이 너희 내면에서 제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려고 하면 밖에서 찾는 거잖아요. 답을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런 논리입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가서 뭘 해야 돼요? 오순절을 준비해서 전 인류에게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바로 성령이 부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지상천국의 오픈입니다. 제대로 된 오픈입니다. 정식 오픈. 예수님 혼자 이런 물건이 있어요 하고 보여준 거고 오순절은요. 자, 이제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물건 막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구에서 오셔서 하신 거는 홈쇼핑 같이 이런 물건이 있고요. 지금 이런 구성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럼 어디서 사야 되나요? 잠깐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세요. 오순절 때부터 물건 성령 배송됩니다. 그때부터 배송 시작됩니다. 그 전에 그럼 뭐 해야 돼요? 막 예수님 이름으로 빌고 간구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역지사지 내 가족부터 역지사지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대해야죠. 쉽죠? 사랑 실천하고 사랑을 사랑의 진리를 알고 실천하고 자 이게 지혜와 실천이고 명상 끝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수고로운 것 힘든 것들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강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한다. 그러면 불교식으로 명상 지혜 실천이 원만해지면서 기독교 불교의 견성에 해당되는 칭의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성령불 안에서 24시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죠? 늘 기뻐하는 삶 평안 속에서 기뻐하는 삶이 펼쳐질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하까지 따질 수 있으며 우리는 성화의 삶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대들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그대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고 가야 나중에 오순절 왔을 때 아 이게 무슨 의미고 이때 성령 받은 게 무슨 의미고 다 이해할 거 아니냐 확실히 예수님은 성자셨구나 메시아셨구나 이거 다 알 거 아니냐 이후에는 내가 그대들과 말을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잡혀가세요 이 세상의 왕이 오기 때문이다 나 잡으러 세상의 왕이 온다 세상의 권력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떻게 할 능력이 없다 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였음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이다 걔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죽이겠느냐 나는 영생을 얻은 존재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일한 독생자인데 세상의 왕이 결국 사탄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왕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생명을 바치고 바칠 정도로 나를 제물로 바쳐서 아버지 바치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이 세상에 보여주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게 다시 뭐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해라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인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행위가 결국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오순절은 그게 구체적으로 시작됐다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마저 극복한 존재가 나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사랑도 드러냈고 인류의 사랑이란 결국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아버지 명령을 죽음을 불사하고 따른 거니까 아버지 사랑이기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알려주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세상에 권력자가 힘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여 온 인류를 사랑한 것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널리 인류를 사랑한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가 죄를 극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자신을 제물로 바친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혼육을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거 자 요런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다 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분위기가 지금 계속 진장돼 있어요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요 15장 내 안에 머물러라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게 일곱 번째 선언이에요 나는 뭐다 시리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자 여기서 보세요 성령은 지금 성도와 여기 있는 성도들 아까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지금 동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영혼육 여기도 영혼육이거든요 영혼육 대 영혼육의 관계에서 이쪽은 머리 이쪽은 몸 이것도 결국 하나잖아요 또 이쪽은 포도나무의 줄기 이쪽은 포도나무의 본체 줄기 포도나무의 가지 이것도 하나죠 성령은 지금 논외죠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영혼육들끼리의 지금 이게 접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혼육들끼리의 하나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는 농부시고 이 모든 것을 길러주시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성도들 그대들은 가지다 이 관계를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나랑 접속해라 내 안에서 나와 접속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없애버리시고 나랑 접속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또 생명을 함께 수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되죠 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열매 맨다는 건 이거겠죠 먼저 칭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이걸로 구분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칭위의 열매 성령의 현전에 안주하면 칭위의 열매를 얻은 거고 성령의 진리까지 따르게 되면 성화의 열매를 얻은 거고 부활체까지 얻으면 영화의 열매를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은요 이를 없애버리시고 이거는요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걸 표현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천국의 진입 실패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 성도는요 이를 정결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칭위의 열매를 맺은 가지는요 그렇죠 정결하게 해서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꾼이 더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화, 영화까지 열매를 맺게 도와주겠죠 더 정결하게 해서 그대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 이미 정결해져 있다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 수준이 좀 나오죠 이미 정결해져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수준이 칭위 수준에 가까이 가 있다고 일단 봐야 맞아요 열매를 맺은 제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열매를 맺기 직전에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해 이미 정결해져 있다 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이미 정화된 상태다 원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하늘이 더 정화시켜서 더 큰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각주 칭위의 열매 성령의 현전에 안주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 의로운 자녀가 되는 이는 더욱 정결하게 해가지고 성화의 열매 성령의 진리에 안주하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화의 열매 성령의 생명에 안주하는 영화의 열매를 맺어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지금 그대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3년간 같이 지냈잖아요 이미 정결해져 있다 제자들이 칭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정결해져 있다는 거는요 이미 칭위의 열매를 맺은 이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오순절에 가서 칭위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다 제 입장이고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랑 연합하라 나랑 접속해라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 것이다 나도 그대들 안에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요 또 뒤에 막 사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나랑 접속하자 이게 결국 포인트는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기와 노력은 맞잖아요 노력에는 진짜로 머물려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칭위를 이루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과 실질적인 연합은 좀 구분하자고요 연합하기와 노력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다가 뭘 받게 돼요? 성령 세례라는 은총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그리 안에 머물 것이다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슨 관계가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가 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라 죽죠 그냥 그대들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으로는 성령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같은 인격 중에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한 덩어리로 연결돼서 또는 본체가 되고 가지가 돼서 하나로 연결돼야 됩니다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죠 그대들 또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각주 볼게요 한 성령 안에서 성자와 영원히 연합해야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자는 성도의 머리고요 성도는 성자의 몸입니다 이게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돼 있었다 이게 예배소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성령이면요 왜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해야 편하냐면 십자가의 여기가 머리죠 사방에 몸이 있겠죠 이게 지금 한 개인도 되고 개인이 모여서 뭐가 되죠 교회가 되죠 그러면 또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한 머리 본체 본체와 가지 머리와 몸 이 구조를 이루게 되는 십자가라는 진리가 이미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다면요 나중에 예수님도 부체적인 몸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은 창세 전부터 어떻게 준비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바울의 주장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서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리라 사도바울은 구름 위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지상 얼마나 위냐 차이 있겠지만 지상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라는 머리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결국 이렇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인간 중에 리더가 나와가지고 분명히 리더 노릇 해줘야 되고 다른 인간들은 그를 따라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한다 이게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 십자가의 진리 안에 다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내가 이 비밀을 공개한다고 써놓은 게 예배서서입니다 예배서서 강의 들으셨으면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성자는 성도의 머리요 성도는 성자의 몸이다 이런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가 중심 동양에서는 황극이라고 그러죠 임금 황자 써가지고 이게 동양의 황극 사상입니다 동양에서는 이게 오행이잖아요 오행은 반드시 가운데 임금자리가 전체를 주관해야 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는 이 중심에 있는 리더를 본받아야 돼 그래서 제일 본받을 만한 존재 도덕적으로도 본받을 수 있고 그럼 권력상에서는 임금자리인 그럼 이게 누구냐 이게 동양에서는 황극이라고 그래요 황극의 다른 말이 임극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이게 저기 유대교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거랑 똑같아요 메시아 인자랑 그리고 그 메시아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선지자이자 권력에서는 왕이어야 됩니다 동양의 우리가 황극을 안다면 되게 이해하기 쉬운 발상이에요 이 발상은 분명히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 인간 중에 리더가 하나 나와서 인간 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광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인간 중에 가장 인자로 삼아주신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혔다 이게 의미하는 건요 실제로 이렇게 서로 왼쪽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른편에 앉힌다는 의미는요 성령이 영이 권능을 다 줬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오른편 왼편 없어요 오른편에 앉게 했다는 건 예수님을 성령이 모든 자신의 권능을 가장 성령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는 인간인 혼과 육을 갖춘 예수님한테 모든 권능과 그런 지혜를 준 거죠 이걸 가지고 인간 중에 제일 리더가 된 게 예수님입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천지에서 제일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성령 성부 성령이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성자시다 요 얘기 제가 예전에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거는 지상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거고 그랜드 오픈하려고 오신 거고 그때 이미 지상천국은 오픈됐어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성령을 덜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남을 나처럼 사랑해버리면 그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칭이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림 이후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하야 스스로 열매를 맺고 진정한 추수꾼이 되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진정한 추수꾼이 된다는 건 천국이 개척된 겁니다 지상천국이 개척된 거고 이 땅에서 수많은 열매들의 결실을 맺는 거는 지상천국의 확충이고 이걸 도울 수가 있습니다 초림 때 이미 추수꾼이 등장하거든요 추수할 사람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 생전에도 이미 칭이의 열매 성화의 열매 거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하다 제자들한테 기도 좀 해라 아버지한테 추수꾼 더 보내달라고 더 빨리 이렇게 제대로 된 성도들이 사도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요 이미 예수님 생전부터 지금 열매 맺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열매를 맺고 수확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후에 천사가 돼서 천국에 거하여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영주권이건 시민권이건 통치권이건 간에 아무튼 천국에 진입한 거 아닙니까 통치권자로서 진입하건 영주권자로서 진입하건 진입을 한 거니까 다양한 하늘나라에는 거주할 거처가 많다고 했죠 다양한 차원이 있다고 했죠 층위 차원 성화 차원 영화 차원 다양한 천국에서 천사가 돼서 천국에 거하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천병으로 사실은 와가지고 지상천국을 온전히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초림은요 이미 지상천국 오픈을 알리는 것이었고요 초림의 사명은 재림은요 확고한 구축입니다 완전한 해계몬이 장악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니죠 지상천국은 오픈됐지만 지금 이 세속의 영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탐진치의 물질문명 욕심문명이 지상을 지배하고 있죠 아직 문명의 해계모니를 탈환한 건 아닙니다 정신문명 양신문명으로 성령의 문명으로 바꿔놔야지 그게 재림의 역사죠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던 각주입니다만 다른 강의에서 또 보고 여기서도 또 봤을 수 있어요 자 주께서 70인 혹은 72인 제자들을 따로 선발한 뒤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면서 당부할 때 당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럼 아직 아니 지금 영적으로 성숙을 이룬 이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약을 공부하는 중에도 꽤 많은 익어가는 열매들이 있다 그러니까 추수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아버지한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 살아서 지상천국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좀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이게 나오죠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이게 사도바오른한테 가서 더 이렇게 명확해지지만 그대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결국 뭐예요? 뭘 지키라고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령 쏴주고 성령 세례해주라는 건요 성령 쏴주라는 거예요 성령 쏴주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와 하나가 돼요 그렇죠? 성령에 세례해주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 거룩한 삶의 모습 성화를 닦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는 건 보라 내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자들하고는 내가 영원히 함께 간다 이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연합하여 지상천국을 땅끝까지 확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 기다리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재림은 때되면 오는 거고 무섭게 천국을 확장시켜가야 돼요 진정한 천국 지금 지금 세속에 있는 교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성당이나 교회는 세속의 영의 지배를 더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대들을 보낸다 하나로 연합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을 향해 숨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이라는 게 사실 성스러운 숨이기도 하니까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제스처까지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받아라 숨 부어주면서 그대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여기서 죄는 원죄입니다 자범죄가 아니에요 원죄를 사하게 해주고 다녀라 그대들이 성령 세례 줄 수 있다 원죄를 사하게 할 수 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성령 세례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성령 모르고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앞으로 나올 겁니다 20장 21절에서 23절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받고 원죄가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영생의 권한을 주신 것처럼 그대들도 성령의 세례 주고 다니면 그게 영생 주고 다니는 거다 이거죠 그대들이 결정해라 베풀지 말지는 그대들이 결정해라 그대들이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받는 거 그 사람 그대들이 해주면 성령 받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길 천국은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사탄이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쫙 뿌려버리고 간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하늘의 왕국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왕국의 자녀들의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 마귀, 마귀가 와서 악한 자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의 씨를 뿌리고 간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여 심판의 날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하러 누가 와요? 천사들이여 이 천사들이 지금 먼저 열매 맺은 예수님의 추수꾼들 아니겠어요? 지금 추수꾼이 천사라고 했고 저쪽에서는 제자들한테 추수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추수꾼들이 죽은 데 어디 가느냐 하늘나라 가서 천사로 있다가 심판의 날에 천사들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천사들이 이 천사들 중에 예수님 초림 이후에 천국에 진입한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 가면 이제 가라지를 따로 출연해서 불에 살려버릴 것이다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없애버리실 거다 명확한 경고입니다 5절까지만 읽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대들은 가지니 그대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대들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그리스도와 이 성도가 연합했을 때 그리스도가 가진 그 진리와 생명이 이 성도한테 그대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때문이에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보혜사로 임해서 이 성도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농부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포도나무 하나의 동등한 나무 입장에서는 나무라는 형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줄기와 가지 또 인체라는 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의 형체가 못 되잖아요 예수님과 인간은 동질입니다 동질 중에서는 머리와 몸 동질 중에서는 본체와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도 빼고 농부라고 하신 거죠 게임으로 치면 뭐예요? 관리자예요 성부 성령은 관리자 그 안에서 게임하는 동질의 존재 중에 길드 마스터 마스터와 길드 원 길원이라고 하죠 길마와 길원 관계라는 거죠 이 길마와 길원이 지상에서 한 팀이 돼가지고 천국을 만들어낸다 이게 사도바울 주장이고 다 지금 하나로 통합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는 우리 길드에 있으면 아이템 막 주고 필살기 다 가르쳐준다 그리고 막 성부 게임 관리자가 우리 길드에 들어오면 진리와 생명을 쏠 거다 이거죠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난다는 건 한 성령 안에서 나랑 연합을 못 한다는 거니까 사실은 성령 안에 머물지 못 한다는 게 커요 그 안에는 들어 있어요 한 성령 안에 있지 못한 게 떠난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란 한 개체와의 분리가 아니라 성령에 머물지 못 한다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개체와 하나로 연합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6절까지만 할게요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서 말라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예수님 불에 태우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까도 풀무에 던져버리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신 유항불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벌을 받으면서 이를 갈아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무섭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